오늘 여러분 본론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아주 좋아하죠. 커피를 아주 좋아하는데 이번에 역전 드라마를 이렇게 그렸던 kpga입니까 최경주 골프 지금 미국의 휴스톤 에 봉거지를 두고 골프 투어를 계속 하시는 노장이죠. 노장이신데 제가 이렇게 딱 이분 인터뷰 이분에 노장이 투혼을 발휘해 가지고 젊은 사람을 꺾고 난 다음에 54세네요. 제가 술과 커피와 콜라를 다 끊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기자분이 묻습니다. 아니 그 젊은 사람들이 쌩쌩한 사람들을 다 막판에 다 뒤집어 엎게 된 그런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최경주 선수 말씀이 술 커피 콜라를 다 끊었습니다. 이게 다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선수인 거죠. 이 습관을 고친 거지 않습니까 본인의 관성을 완전히 다 뒤엎은 거거든요. 30년 습관을 바꿨다는데 보니까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시네요. 이거는 우리 함께 다 도움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코와 하체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지금도 하도 도 그리지 않고 근육운동을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 신폐운동도 중요하지만 근육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하체 근육운동 이게 자기를 오랫동안 지켜 줄 수 있는 건데 오늘 사내아이님이 커피 한 잔과 방송 청춘하는데 커피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정신이 좀 혼모함 여러분들 하루에 커피를 한 잔을 이렇게 마시고 이런 방송을 할 때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미국 생활하는 사람들은 콜라를 이렇게 멀리하기가 아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술과 탄산음료 커피 등 세 가지를 끊었다고 내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물으니까 행사장에서 와인도 입에 대지 않고 탄산음료도 마시지 않고 그다음에 햄버거를 먹어야 될 때는 콜라 대신 생수를 마시고 술과 탄산음료를 끊자 절제된 식사 습관을 갖게 됐고 하루 세 끼 이외의 군것질을 거의 안 한다. 여기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서 지켜야 될 그런 여러 가지 팁들이 많네요. 군것질 안 하는 것. 군것질 안 한다는 것은 위를 쉬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위를.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식간에 군것질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 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위를 계속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것질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데 최경주 선수 는 뭐 군것질도 안 하고 커피 술 에 이런 것도 안 하고 하체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참 많이 마시죠 . 한 연구소가 제시한 자료를 보니까 세계 평균치보다 한 2.7배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1등이고 2등이 이제 한국이네요. 그 다음에 3등이 미국이고 이제 보시게 되면 2020년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만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을 겁니다. 커피 소비랑이 선인 성인 한 명당 367잔 지금은 400잔을 넘었을 겁니다. 프랑스 551잔에서 2위 수준이고 3위가 327잔이니까 저도 여러분들 막상 이 자료 보고 진짜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구나 . 커피 어마어마한 소비국이네요 .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은 커피 공화국 이고 카페인이 필요한 카페인 이제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정신을 버쩍 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2023년 또는 이게 여러분들 몇 년 전입니다. 1353 잔을 마셨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405잔까지 마시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자본주의라는 것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에 돌아가는 체제니까 고객들을 일단 중독시키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 브랜드도 중독인 거고 커피도 중독인 거고 콜라도 중독인 것이고 다 중독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확실히 중독시키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 그중에 클라이맥스가 여러분들 카지노 같은 거 다 중독을 시키는 거죠 .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마시네요 . 연간 405잔 같으면 엄청나게 마시는데 제가 이제 언젠가 해외 사업을 많이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 하고 동행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사업장을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이제 비행기를 타니까 머리가 이제 혼몽 하니까 비행기에 내리다마자 모든 그런 여러분들 그분이 가시는 데는 에스프레소 기계가 있어 가지고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여러분 커피를 마시는 게 아마 상당히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 방문처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분 나름대로 빨리 정신을 차리는 그런 각성효과를 이야기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셔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시지 않을 건데 저도 이제 커피를 가끔은 마십니다마는 모든 종류의 중독을 조심을 하죠. 중독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이 생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상대방을 그냥 중독시켜야 돈을 버는 체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스타벅스란 게 딴 게 있습니까 그냥 커피 중독을 시킨 다음에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독을 이제 주의하는데 이제 오늘 한 신문에 커피가 이제 인젝션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투입되게 되면 아마 많은 식음료 가운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냥 각성효과가 뛰어난 그런 제품이 커피인 거죠. 커피인데 오늘 한 분이 아주 좋은 기사를 올렸는데 커피가 인체에 인젝션 투입되게 되면 시간별로 각성효과가 어떻게 발휘되는가 진짜 빠르게 여러분들 혈액에 빨리 흡수가 되네요. 커피의 카페인 효과는 첫 한 모금 이걸 the first ship이라고 표현하고 10분 만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카페인이 소화기 계통을 통해서 현류로 흡수되는 속도는 생각보다 다르고 일단 체내에 흡수되게 되면 기분이 업되는 에너지가 상승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데는 최고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카페인은 과학구조가 아데노신과 흡사해서 몸 안에 아데노신 수용체에 열시에 자물쇠에 끼우듯이 파고들어 봉쇄함으로써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직장인들이 커피 소비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각성을 많이 피로 를 한다는 건데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적당히 하는 건 괜찮 데 자기 몸을 갉아먹는 거죠. 특히 이제 저는 도심가에서 이렇게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은 상당히 우려 하거든. 왜냐하면 그게 골다공증을 많이 유발하지 않습니까 철분을 많이 빼앗아 가는 거죠. 사람들은 또 중장기적인 그런 효과보다도 당장 이제 그게 몸이 피곤하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딱 20분만 지나게 되면 각성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빠른 시간 내에 투입 이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각성효과는 별로 없을 겁니다. 혈압 상승을 유발하고 혈관 수축을 일으키고 심장박동수를 높이는 이게 딱 20분 만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정이 45분이 됐을 때 절정이 발생 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커피를 좀 과다하게 여러분 다 섭취하게 되게 되면 이제 한 1시간 정도 지나가 되면 몸이 굉장히 피로해지는 걸 느끼는데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45분 지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자극효과가 극대화 되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이제 피로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글 쓰신 분은 카페인 섭취량이 하루에 약 400mg 4잔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임산부는 그 절반이라 하는데 임산부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아예 않게 여러분들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일치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요. 60분 가량 경과하면 반갑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소변 생성 배뇨욕규 인호작용. 항상 세상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커피가 주는 45분의 피크 그다음 60분부터 여러분들 뭡니까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그런 걸 잘 이렇게 정리해 놨네요. 그래서 카페인은 6시간 지나야 절반 가량 줄어드니까 몸의 체류 시간이 아주 기네요. 그러니까 약간 오후 늦게 커피를 자주 마시지 않는 분들이 커피를 마시게 되면 밤에 잠자리가 좀 불편하다 잠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대로 의학적으로 증명 이 되네요. 지침시간 8시간 전부터는 커피를 삼가라는 이유다. 오후에는 아예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다. 오후에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게 되면 이제 수면치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의학적으로 딱 증명이 되네요. 그래서 그동안 궁금했는데 10분 되면 이제 각성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45분 때는 피크가 되고 그다음 60분부터는 이제 배뇨작용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체내 여러분들 머무는 시간은 6시간 지나도 카페인이 한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오래가는 그리고 이제 8시간 이전부터는 잠자리 들기 전에 8시간 이전이니까 오후에 이런 커피를 마시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 쓰는 골다공증 같은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카페인은 칼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에 커피 4잔 이상을 섭취할 때는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홍준서님께서 인효작용이 심하다고 이렇게 표시하시는데 이분의 말씀은 그게 아주 심한 무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커피 이야기 말씀 마치기 전에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그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중독 중독은 항상 경계하고 가능하면 멀리 둬야 되는 거죠. 가능하면. 가능하면 여러분 그걸 가까이 앉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평소 늘 갖고 있는 것도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 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독성 성향이 있는 그런 활동이나 취미나 또 식음료나 음식물이나 이런 것은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권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